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발달장애인 보호자 4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보호자 휴식지원 힐링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단 사회공원협의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추진하고 장애인 보호자의 심리적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은 시설과 서비스에 보호되고 보호자는 청풍 유스호스텔을 방문해 항공체험 및 레포츠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이원성 단장은 앞으로도 사회공원에 헌신하는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발맞춘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